우와! 아까 머리 그거 날린 게 뭐였어? 멋지다. 이때 좀 예뻤다. 그러게 예쁘다. 태권도 배우시나? 안녕하세요. 저는 10살 나은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0살 신지현입니다. 반가워요. 저는 브레이브걸스 좋아해요. 골로. 신녀시대 알아요? 네. 저 알아요. 되게 좋아해요 저도. 노래는 잘 모르는데 이름을 잘 알아요. 내가 말할 때 좀 말하지 마. 나보다 남은 거 뺏는 편이야. 2007년에 데뷔한 걸그룹인데 이제 몇 년 도예트 하셨죠? 저는 2012년이요. 저도 2012년이요. 그분들은 2009년부터 케이팝을 대표하는 중맥 걸그룹으로 최고의 인지를 받으면서 수많은 기록을 남기고 레전드 걸그룹이라고 불리고 있어요. 우와 되게 화장을 되게 연하게 한 것 같고 되게 예쁘시네요. 마차는요. 뭔가 그 뭐냐 해적성 같은 데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눈빛이 약간 좀 섹시한 매력적이야. 우와! 아까 머리 그거 날린 게 뭐였어? 멋지다. 이때 좀 예뻤다. 그러게 예쁘다. 웃기는 점이야. 웃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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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남친이가 헤어져서 막 선물 주는 것 같아요. 운동 잘하신다. 그러게. 몸매 예쁜데 되게? 우리 엄마랑 완전 반대네. 이렇게 추는 거 봤는데? 2번이요! 2번! 아주 예쁘고 잘해요. 너무 잘해요. 잘해요. 멤버들이랑 목소리 합쳐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약간 여기 얼굴이 좀 뾰족하지 않아? 3번! 태권도 배우시나? 예쁘다. 되게 근데 너무 난리 난 것 같아. 되게 노래가 밝고 기분이 좋아졌어요. 처음에는 이게 무슨 노래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노래가 좀 좋아지고 신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좋았어요. 우와! 아까 도는 게 좋아. 이렇게 도는 게 좋은데? 좋은데? 춤 되게 잘 추신다. 좀 성격이 밝아. 엄청 활발해지셨어. 우와! 근데 이때가 진짜 어려웠네. 그러게. 아 혹시 이거 처음 한 거예요? 데뷔 무대예요. 처음 한 거구나. 처음 한 거구나. 점프가 높다. 오우! 오우! 엉덩이 잘 흔드신다. 근데 이거 어떻게 다른 멤버들이랑 다 어떻게 다 맞혔지?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어떻게 다 맞혔을까? 박자 맞게 많이 연습해야지 뭐. 가운데에다가 거울을 놨나 봐. 아니야. 거울을 넣고 촬영할 때는 거울을 가리는 거야. 잘 맞습니다. 듣다 보니까 뭔가 좀 끌리는 느낌이었어요. 맞춤은 너무 멋있었어. 빵! 맞출 때 제 생각에는 많이 연습해서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아요. 과격하게 발차기 빵! 차는 게 생각나요. 저 과격한 거 좋아해요. 이것도 따라줄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니요. 왜요? 노래가 너무 빠르고 춤이 발차기는 진짜 자신 없어요. 저는 그 기쁜 노래를 슬프게 하는 슬프게 하는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. 왜 인기가 많았는지 알 것 같아요? 네.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잘 추고 예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춰잖아요. 오늘은 저희가 소녀시대 무대를 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